네 날씨가 없고 방 잡을게요 제가요? 전화 안 되시면 그럴까요?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진짜 이건 뒤에 사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깜끄네 은정해 하관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른 학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볼게요 빨간색이 지금 도착하시기 네 혼자 지금 만들고 싶다니까 괜찮으세요? 네 그 네 이상의 꼬부기 꼬레시야 이상의 꼬부기 꼬레시야 와 부캐 기적 이거 교과가 엄청 떨어지는데 이거 50개 정도 다 썼어요 6개 남았어요 부캐가 약해서 막 썼거든요 4년이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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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년이라도 아니세요? 알겠어요 아 그냥 저런 거 저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다른 물건은 다 잡으세요 저끄도 적으셨잖아요 아 그래요? 100번짜리 가지고 있어요 아 그분이에요? 왜요? 100번짜리 잡았어요? 예 우와 축하드립니다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한 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어렵더라구요 맞아요 그란돈하고 아예 똑같은데요 속성이 이제 물속성이라서 아무래도 물속성이 원래 별하우스가 최고였는데 얘가 훨씬 좋죠 이제 그란돈이 콧불이 익은 것처럼 약간 그런거죠 이야 아 그러네요 우와 우와 다행이네 많이 오셔가지고 장사드립니다 와 헤드론뿐 봐 이거 버프하다가 세자죠 지금 원래는 한방은 막는데 이야 가위로 가도 똑같은데 지금 아 아 와 저 부키 큰일 났어요 이거 기르개조각 50개면 되겠지 있는데 지금이 네판째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와 한방에 그냥 아 아 아 아 맞아요 그란돈 솔라빈도 부었죠 그리고 망가능은 좀 버티네요 그러니까 신기하나 이거 와 이제는 평타도 아파요 뭐 흐흐흐흐 우와 네 에헤 뭐야 이거 오구 이거 진짜 인원이 많아야겠네 나눠서 하기 힘들겠는데 이거? 와 근데 얘는 바빠조면 뭐가 좋은거에요? 222돈 222돈이요? 야 강아 두 번 말하면 3000돈 저번에 150돈 그러면 날씨가 푸려가신가요? 아니면 아 그래요? 아 안 넣었어요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하지 않아서 몰라요 한다고 하면 그냥 뭐 음식을 쫓아다녀서 아 왜 이렇게 좋지 2900원이요? 2900원이요? 2910원이요 아 그래요? 2910원이요 2910이 좋은거죠? 네 232요? 네 오 진짜요? 축하드립니다 이거 날씨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이거 너무 힘들더라구요 날씨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 AR 꺼따키면 가운데로 와요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옆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꺼따키면 왼쪽에서 가운데로 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운데로 온 다음에 패턴 나오면 그때 때리는 거죠 됐다 이게 엣지가 지금 안 좋은 거 같아요 아 LG구요? 아 여기 좀 뽕키부터 잡고 있어요 아 잡핑디션이 안 좋겠네 오 오 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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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치기 저랑하면 되더라구요 아이고 꼼도 안쪽으로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와 바로 했는데 아이고 마지막 브레이크다 아이고 튀어나왔네 아이고 아쉽다 얘도 이렇게 올라갔다 할 때 던지는거죠? 올라갔다 내려올 때? 네 소리 나올 때 이제 아이고 아쉬워라 어휴 다행히 뿅 감사합니다.